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실버피디 추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제 분명히 시간을 맞춰달라고 연습을 했건만. 강의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들으면서 정말 저도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을 안 닦는 사람, 저 사람은 늘 발 닦아요. 제가 잘 안 닦고 자지. 그런데 좋은 팁을 알려준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깔끔한 사람이라. 진짜 오늘 저는 강의 다른 때보다 세탁세제 거품 안 나서 되게 많이 부었던 사람이라 집에서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것도 절약될 것 같고. 너무 행복해서 샤워를 정말 오래 해요. 샴푸를 하면서 린스를 하면서 행복했던 이유를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들어보니 어떠세요? 써보시고 싶죠? 제가 오늘 제목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풍요롭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건강도 필요하죠. 결국엔 그 건강을 지켜내려면 돈이 필요해서 여기 보면 평범하게 벌어서 부자 되겠어라고 하는 2019년대에 나왔던 영화 포스터인데요. 참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제 동생도 돈을 좀 많이 밝히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돈을 밝혔다기보다는 잘 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앞치마에 그때는 동전을 가져오면 그거를 세서 알려주면 너무 이제 딱 맞으니까 그래서 수에 밝아서 지금 우리 그룹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여상을 나왔는데요. 이제 가정이 좀 어려웠었어요.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아버님이 워낙 이제 제대로 된 일을 못하셨고 어머님은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가장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에 여상을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에 여상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 은행이었어요. 저도 이제 고3 때 은행을 충분히 이제 갈 정도로 바로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봤었을 때 평범하게 살아서 물론 그 평범함이라는 기준은요. 직장생활만 잘해도 되게 평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아빠는 그런 평범함이 없으셨죠. 사실 엄마도 이제 식당 일을 하시면서 힘드셨고 그래서 내가 과연 은행을 들어가서 또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진짜 피아노가 없어서 교회 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배웠는데 제가 그때 그걸 선택했던 이유는요. 일단 여자는 기술이 필요하다. 내가 은행을 갈 수는 있겠지만 아이를 낳고 그러면은 이 은행을 못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술이 있다며 그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음대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이제 전공은 피아노를 처음에 했고 그리고 나서 바이올린 전공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플루스 부전공을 했고요. 세 가지를 했던 이유는 나와보니 피아노로는 안 되겠고 바이올린으로도 안 되겠고 생각에는 그냥 좀 더 많은 악기를 하면 내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음대를 이제 두 번 나왔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 당시에는 지금도 되게 성실하죠.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런 회사에서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면요. 집에 거의 안 들어와요. 제가 한 달에 두 번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 살 땐 괜찮은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가 아빠를 못 알아보는 상황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저도 이때가 이제 둘째 만사계였을 때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 열심히 이제 메나테크 만나기 10년 전이죠. 2002년도부터 저희가 2002년도에 결혼해서 12년도까지 1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요. 둘이 합쳐서 500에서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을 벌려면 일단은 방법이 제가 뭐 더 학원을 좀 크게 늘리던가 아니면 남편이 야간을 뛰던가 뭐 야간을 뛸 수도 없죠. 사실 뭐 늦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했는데 중요한 건 노동소득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 중간에 두 달이라도 참 쉬고 싶은데 두 달 문을 닫으면 이게 진짜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대신 구해놓고 가면 그것만으로도 리스크가 좀 있었었고 그럴 때쯤에 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이제 별로 안 났는데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 메나테크에서 실버핏이라는 직급을 이제 달성했고요. 2012년도부터 22년까지 10년 정도 메나테크를 했었을 때 수입이 약 1200만 원 이상 정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소득이 아니라 소득의 질이에요. 저희가 직장을 다니고 학원을 운영했을 때는 내가 직장을 아파서 못 나가거나 학원을 아파서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요. 이게 내가 자산을 쌓은 거와 똑같아서 내가 우리가 보통 건물 있으면 건물 통해서 임대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잘 따져보니까 한 연봉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제는 연봉 1억 5천이 요즘은 너무 연봉 1억이 우리 메나테크에서 많다 보니까 찾아봤는데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1억 5천이래요. 의사분들. 그리고 또 하나 대학 총장의 평균 연봉이 1억 5천이래요. 저는 절대 의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공부를 할 수도 없거니와 총장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금액을 받는 분들의 어떤 삶을 보니 정말 그거를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노력을 했었을까 저는 과연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10년 내내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1년, 2년 열심히 했겠지만 지금은 그 열심히 한 걸로 인해서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요. 저희의 시작은 아까 나왔지만 브랜드 체인지였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먹는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메나테크로 브랜드 체인지 한 거예요. 사실 모르면 안 하지 오늘 듣고 나면 어? 진짜? 집에 있는 치약 너무 쓰기 찝찝하잖아요. 듣고 나서 이걸 한번 브랜드 체인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라 브랜드 체인지 할 이유는 너무나 많죠? 전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파라뱅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섭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의 데미지가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정말 가까운 아는 이모가 있어요. 그 이모가 설땡땡이라는 화장품을 15년에서 20년을 쓰셨어요. 자, 그분은 암이 세 번이 왔습니다. 처음에 갑상선암, 자궁암, 그 다음에 간암, 유방암 이렇게 세 번이 와서 지금도 거의 이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그때 예전에 이제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 이모 그거 쓰지 마 그랬어요. 어딘가. 왜? 어딘가. 거기에 있는 나쁜 성분이 많아서 암 걸린데 진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모가 이제 암이 걸리고 나서 그 뒤로 세 번의 암이 왔거든요.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모르고 썼지 써서 암이 걸린다 그러면 쓰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걸 이걸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근데 처음에 브랜드 체인지를 하기만 해도 너무 좋죠. 어때요? 그냥 좋은 제품 경험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듣고 내가 좋으면 쓰면 돼요. 근데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서 자꾸 교육을 들어보래요. 그래서 MBA 한번 수료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게 먹을 수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그래요. 아 전 제품 다 먹어야 되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왕이면 싸게 먹을 수 있으려면 MBA를 수료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MBA를 또 수료하고 나니까 MBA를 한번 해보래요. 아 왜 이렇게 자꾸 하라는 게 많아.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이때부터는요. 꽁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제품 내 돈 주고 드실래요? 아니면 이왕이면 꽁짜로 드실래요? 꽁짜가 낫겠죠. 근데요. 한 번만 더 나가면요. 내가 MBS를 한 것처럼 누군가 파트너가 나와서 그분들을 후원하기 시작하면요. 멀면서 먹을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듣고 나서 야 나 이왕이면 돈 쓰지 말고 돈 벌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면 회사가 어떤지 알아야 돼요. 저는 회사는 이 한 차트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나스닥에 상장된 지 23년 된 회사예요. 나스닥이라는 데가 조금 불투명한 곳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우리가 알아서 들었을 때 안전한 곳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다니는 회사 다녀도 굉장히 어깨가 으쓱하거든요. 나스닥에 상장된 지 23년 된 회사라 절대 부도나거나 없어질 이유가 없는 그럴 필요가 없는 회사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위키백가에서 메나테크를 치면요. 의약대체 웰리스라고 나와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이나 이런 에터미는요. 생필품 회사예요. 그러니까 생필품 회사에서 만드는 건강식품과 의약대체 웰리스에서 만드는 건강식품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는 가장 마음에 와 있는 건 사회적 기업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저희 엄마가 식당을 운영할 때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 일이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이 일을 어떻게 20년 넘게 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와서 맛있게 먹고 가면 그게 행복하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나와 경쟁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과연 그 업체와 우리 보통 이렇게 가보면 쭉 이렇게 아구찜 만드는 데는 해물찜만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사이좋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내려오면 저 집같이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게 누군가의 거를 뺏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냥 사회적 기업 정말 이 제품을 먹는 것만으로도요.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이 영양소를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들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면 엄마 자기는 그 나라에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지금 만 19세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나테크 사업을 하려고요. 그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일이라는 거. 제품은 종류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인데 주변에 정말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있고요. 지금 들었던 퍼스널 케어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제품도 있고 그리고 음료도 있습니다. 커피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 ABC 주스라고 해서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 중에 저는 첫 번째는요. 건강기능식품은 일단 첫 번째 하나만 말씀하라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요. 일단 흡수가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는데요. 우리가 효과를 보려면 흡수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메나테크의 전 제품은요. 이 흡수를 해줄 수 있는 글리코연소가 기반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다이어트 많이 하죠. 저희 딸이 6학년 때 한 6개월 정도 다이어트해서 15kg 뺐거든요. 얘가 어떤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아마 보통 제가 메나테크를 몰랐다면요. 양약을 먹거나 한약을 먹었을 거예요. 굶거나. 3일 리셋하고요. 한 끼 쉐이크 두 끼 쉐이크 해서 15kg 뺐어요. 너무 예쁘게 뺐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안에 GMO. 우리는 모르지만 GMO가 유전자 변형콩에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메나테크는요. 대두가 GMO가 많다 보니까 완두를 선택해서 완두는 GMO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만큼 안전한. 그러니까 나머지 제품들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정말 뭔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내가 처음 듣는다고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 우영우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네. 나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손유수님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뭔데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라마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이 제품도.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우리 그 어디죠? 엄지의 제왕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포 선물을 생성해서 암을 이기게 돋는 8가지 당뇽양소. 그리고 서재골 박사님이 이렇게 챙겨 먹는데요. 챙겨 먹는 영양제가 유산균, 코엔자인, 규텐, 비타민D, 당뇽양소. 또 뭐 있을까요? 우리 명견만리에서 정말 장수하는 분들의 비결이 이 세포의 촉수에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엄지의 제왕의 단골소님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스피커 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뭐지? 들어도 몰랐을 수 있어요. 지금 아마 이걸 보고 나면 내가 그때 그 방송을 못 봐서 그렇지 이렇게 여러 번 나왔구나. 면역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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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세포가 적으면 암세포가 증식돼서 이걸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진인 아내가 이걸 먹고 암이 나왔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나왔던 많은 분들이 그건 의사의 오진이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거든요.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정말 많이 먹어요. 김연경 선수. 여기 보면 이게 제품이 좀 어두운데요. 카탈리스트를 뜯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슈돌에 있는 이분의 고지영의 아내분이 약사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맨아이베어조부터 우리 제품 다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 제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먹고 있고요. 특히나 강남에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강남은요. 소리소문 없이 먹어요. 왜? 이걸 먹고 아이들이 똑똑해지니까 이걸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이만 대학을 잘 가야 되잖아요. 다 경쟁상대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아직은 그런 걸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에너테크라는 이 회사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이런 용어에 대해서 많이 조금 익숙하겠지만 모른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다단계 맞습니다 해요. 하지만 이걸 이해하시려면 유통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 예전에 기업에서는요. 광고를 통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총판대리점 소매점이라는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왔어요. 우리가 직접 이 광고를 보고서 그 회사에 직접 가서 사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늘 이 60%의 마진이라는 것을 내고 샀습니다. 근데 요즘 대형 할인 매장 많이 생겼죠. 그리고 또 어디가 생겼어요. 인터넷 홈쇼핑 많이 생겼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가는 이유는 좀 더 싸게 할인도 하지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는데요. 보통 그래도 45%의 마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주변에 뭐 저는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오아시스, 마켓컬리, 쿠팡 많이 쓰거든요. 마트를 안 간 지 오래됐어요. 근데 마트를 보통 가서 우리가 생필품이 되었던 여러 가지를 한 달에 약 25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해볼게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쓸 수 있죠. 그러면 1년이 얼마예요? 300만 원에 내가 거기 가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트나 그런 데서 혹시 어느 정도 정립해주나요? 요즘은 저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대량 0.1% 3천 원만 정립을 해줘요. 왜 나는 300을 썼는데 3천 원밖에 안 해주지라고? 왜 저는 이렇게 조금 돌려줘요? 라고 하면요. 그거는 유통의 주체가 이 업체 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업체 사장이 유통의 주체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가는 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매네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일단 할인도 하지만 이거는 유통의 주체가 우리와 같은 저와 같은 소비자예요. 자 이 소비자 회원이 돼도 너무 좋은 게요. 일단 25만 원을 브랜드 체인지에서 매네테크를 자동 주문해서 드시면 1년에 똑같이 300만 원인데요. 3개월마다 제품이 서비스로 와요. 자 이 제품을 가격으로 한산하면 얼마 하냐면요. 36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어차피 좋은 제품이고 이걸 알았다면 마트 가서 사실래요? 아니면 매네테크를 사실래요? 근데 이왕이면 매네테크를 자동 주문해서 쓰면 내가 제품 할인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좋은데 아까 그랬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35%의 마진을 이 유통을 해준 분들한테 돌려주거든요. 그 사업자 이제 유통 사업자 분들인데 자 그러면은 그 35%가 내가 브랜드 체인지에서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매출인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자그마치 5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송도는 유산화부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매출이 5조면요. 법적으로 35%면 얼마예요? 1조 7천억 원은 누군가는 보너스를 받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사업자 회원이 유통의 주체가 돼서 사업자 회원이 된다면 그 보너스를 만 원도 받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메일 제품을 썼었을 때 아까 세제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몇천 원 들어오더라고요. 만 원도 들어오고. 어쨌든 그것도 감사하죠. 땡큐하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걸 통해서 100만 원도 벌고요. 어떤 분은 진짜 맨하이테크에 많이 계시지만 천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러면 얼마를 벌면 한 달에 이 사업에 관심이 생기실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요즘 만나는 분들이 대다수가 그래도 꿈은 크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천만 원 벌면 좋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안 나오네요. 이게 인세와 같고요. 연금과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자 우리가 인세와 같으려면 내가 매달 쓰는 이 25만 원의 자격이 어떤 회사는요. 200만 원인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 코드가 만약에 상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걸 매달 200만 원을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생각해봐도 이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금이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인셀덤 같은 회사는 제 친구가 지금 송도 근처에서 하고 있거든요. 점장을. 한 3,500에서 5,000 정도는 투자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업인데 이 정도 투자하지 라고 하는데 그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주변에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이 회사들을 너무 많은데 어디를 고르죠? 아 옆집 언니가 친하니까 그 언니가 얘기하는 거 고를까요? 아니죠.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는 게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선택할 때 중요한 건 첫 번째 회사. 제가 아까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품. 저 제품은 제가 더 디테일하게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시간이 있고요. 마지막 보상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직접 들어보시고 나서 제품을 드시던 사업을 드시던 결정하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MBA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10년 전에 이 MBA를 들었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먹였고요. 먹이고 나서 좋아지니까 사업까지 하게 됐거든요. MBA를 한다고 다 사업을 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 가족이 먹는 제품을 MBA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너무 좋은 게요. 이거는 주 1회 3시간 정도고요. 교재 3권이 나가서 3만 원의 자료값만 있습니다. 너무 이게 저는 그래요. 이 3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은 되게 귀한 분들도 있고요. 3만 원 투자해서 정말 가족 전체가 건강해진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3만 원 투자해서 삶이 가정 환경 자체가 다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 교육이 지금 매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또 1주차가 진행이 되고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아직 이걸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이왕이면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출 대비 보너스가 나오는데요. 누가 그래요. 이것도 사업입니다. 우리가 자영업을 하면 매출이 똑같나요? 어떤 달은 매출이 적은 달도 있고 어떤 달은 많은 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품을 누군가는 그래요. 이거 파는 사업이네. 한번 여쭤볼게요. 한 200만 원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1500만 원 팔 수 있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희수 사장 같은 분. 제가 실버 피디인데요. 2억 4천 팔 수 있나요? 어디 가서 2억 4천을 팔까요? 오늘 들은 퍼스널 케어 강의 전제품이 18만 얼마라는데 그 2억 4천 팔려면 얼마나 팔아야 될까요? 처음에는 이게 파는 사업 같지만 이렇게 저희가 직급별로 많이 해놓은 이유는요. 직급 구간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사재기 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직급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높이가 만약에 거리가 좀 있다면요. 사람들은 욕심이 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내가 그 직급을 가기 위해서 보너스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하게 되는데 매나테크는 그럴 일이 없는 게요. 너무나 구간이 작기 때문에 그달 그달 내가 그냥 전달한 만큼만 받아가시면 돼요. 충분히 내가 나는 100만 원 벌고 싶으면 충분히 그만큼 전달하면 되고요. 더 그 이상 벌고 싶다면 더 열심히 전달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노력한 만큼 가능하고 또 인쇄화 가능한데요. 저는 실제로 저희 파트너분이 상속을 받으셨어요. 어머니 코드를. 근데 상속세가 있을까요?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 상속이 가능하고 3대까지 3번 상속이 가능하대요. 자, 그런 면에서 정말 가문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라면요. 매나테크 한번 해보셔서 상속까지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얼마 버는데 궁금하시죠? 제가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한 5년 전에 시크릿을 하셨던 분이 거긴 화장품 회사잖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저희 집을 오셨어요. 제품 상담 받으러. 한참을 듣더니 클린도 아니고 엠브로토스 한 통을 드셔보시겠대요. 그래서 그릇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직급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주급으로 주급으로 2천이라고 했다나? 주급 천인가? 그럼 보세요. 주급 천만 대도 얼마예요. 한 달 4천이죠. 근데 그분이 엠브로토스 한 통이 19만 6천 2백 원인데 카드를 주면서 3개월 할부 주세요. 물론 뭐 사연이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누가 봤을 때 월 주 천부하시는 분이 20만 원 이하를 할부를 할까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분이 어쩌다 제일 많이 받은 게 4천일 수도 있죠. 저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네트워크 사업은 격차가 좀 많이 나서 보통 가장 많이 벌은 금액을 얘기해요. 매나테크 회사는 정말 사업하신 분들이 너무 보수적이라 평균치를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이게 2021년도 12달 벌은 자 밑에 뭐 중간에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많을 때는 900도 받고요. 어쨌든 800도 받고 1000도 받고 700도 받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1억 1600입니다. 연봉. 이게 저희가 이제 세금을 띄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분으로 환산한다면 1억 5천 정도는 되는 거라 보면 돼요. 근데 저희가 실버PD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보너스가 나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멘토 보너스는 내가 직접 전달한 보너스로 이거는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보너스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유니레벨 보너스라고 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일으킨 매출에 대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요거입니다. 리더 체크 매칭 보너스. 자 웬만한 보통의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그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추천을 많이 하라고. 혹시 사람 많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유희성 사장님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을 앞에서 강의도 하시고 저는 진짜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게 가족이었겠죠. 그래서 동생한테 전달했고요. 또 교회에 아는 지인한테 전달했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이 내가 누군가를 많이 전달 추천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는 이 정도 소득 못 받아요. 매나테크는 어떠냐면요. 제가 오늘 우리 김지원 사장님 분이 이제 브론즈가 되셨는데 저분 제가 아는 분 아니에요. 제 동생이 추천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받는 소득에 일정 소득의 20%가 저한테 들어와요. 그게 바로 체크 매칭 보너스예요.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없는 후원 개념으로 주는 체크 매칭 보너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방도 가고 돕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인 보너스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빼고 세금 빼고 받은 게 1300 정도. 제가 첫 차트에 보여줬던 열심히 살았을 때 둘이 벌어서 5,600 벌기도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한 달을 두 배 이상 그것도 너무나 혼자 버는 게 아니라 같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 물어보면요. 꿈이 건물주래요. 자 우리가 건물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건물주가 되려면 일단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저금을 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건물을 사야 됩니다. 자 근데 혹시 나는 매달 매달 벌어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남는 돈이 무언가 저축할 돈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10년 20년 30년 건물주가 돼서 모았어요. 40년을 살아도요. 만약에 종잣돈이 안 모인다면 건물을 못 사요. 근데 그냥 여기 오늘 강의 들어보니 어차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치약, 칫솔, 세제, 화장품 누구나 다 쓰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맨하테크로 브랜드 체인지 했을 뿐인데 10여억 이상의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0여억이 아니라요. 브론즈 PD가 됐었을 때는 30억 자산 가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지영 사장님은 싱글이에요. 뭐 결혼할 마음은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맨하테크가 결혼했다고. 저는 처음에는 부부 사업과 싱글의 차이는 부부는 이제 같이 하니까 조금 더 더 시너지도 날 수 있고 덜 힘들 수 있는데 혼자 하니까 아마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나중을 생각해보니 천만 원을 벌어서 둘이 나눠 쓰는 거와 천만 원을 벌어서 혼자 쓰는 건 다르잖아요. 훨씬 메리트가 있던데 아 그래서 굳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 맨하테크 통해서 성공했는데 괜히 뭐 남편 지금 만날 필요 있나요? 나눠 쓸 필요 없잖아요. 아니 진짜 그건 되게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버 PD인데 실버 PD가 자산 가치가 45억이래요. 저는요. 실제로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의 애로상을 압니다. 제가 부산에 계신 분이 그 원룸 두 채를 갖고 있거든요. 자 일단 관리비 들어가겠죠. 그리고 오래되면 유지보수 들어가겠죠. 또 하나는 세입자가 나갔는데 안 들어오면 이게 요즘은 건물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메나테크는요. 단지 브랜드 체인지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12억 자산가 전물주 30억 45억 그 이상도 가능해요. 건물을 소유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유지보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유지보수 할 일은 없잖아요.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진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며 그리고 갈팡질팡 하는 분이 계시다며 내가 이왕 태어났는데 건물주나 한번 대봐야지라는 마음으로 꼭 PD상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21년도에 그래도 되게 힘들었던 시기인데 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또 상도 주더라고요. 또 인정받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이신 분들이 혹시 많이 존경하시나요? 제가 아는 후배가 진짜 100억짜리 빌딩을 사는 게 소원이래요. 저는 그 친구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하는데 과연 주변에 본인 자식들도 있겠지만 그 건물을 사고 나서 그 건물주가 100억이 됐던 1000억이 됐던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해 주진 않잖아요. 오 정말 건물주 대단해 이러진 않잖아요. 메나테크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주는 아니지만 이 일을 성취를 하고 나면요. 인정을 해줘요. 제가 음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물론 저도 돈을 받고 가르치는 거긴 하지만 아이들이 저는 그냥 돈을 받고 가르쳐주는 고용인일 뿐인 거예요. 이게 인정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말끝마다 그래요. 선생님은 우리 엄마가 돈 주잖아요. 너 그만 다녀. 저는 진짜 이게 워낙 성품이 그때 막 그 좀 욱해가지고요. 근데 걔가 그 의사 딸이었거든요. 후회했었어요. 그때 그냥 계속 다니게 냅둘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일은요. 내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인증도 받고요. 여자분들은 진짜 로망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래요. 어떻게 너는 20년 전에 결혼할 때보다 지금 훨씬 낫니? 진짜 안 꾸미고 다니고 옷도 진짜 변변찮았는데 이렇게 멋지게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여자분들 이렇게 꾸미면 안 예쁜 사람 있을까요? 제가 연예인들이 왜 예쁜지 알았어요. 이렇게 매번 꾸미고 나오는데 안 예쁘겠어요?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아름답고 예쁜지 남자분들은 안 넣었어요. 여자분들만 이렇게 넣었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것도 꽂히는 분이 계셔서 또 사업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진짜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이분들보다 훨씬 더 멋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사업해서 저희는 이제 실버 피디라는 직급이 됐고요. 제 여동생이 브론즈 피디고요. 그리고 우리 김지영 사장님이 여기 그때 피디에 계셨는데 브론즈로 가셨어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서. 또 같이 교회에서 사업하셨던 이주영 사장님이란 분 윤지영 사장님이라는 아이 셋 키우는 아들 엄마가 최근에 이제 피디가 됐습니다. 자 이분들도 뭐 했을까요? 그냥 브랜드 체인지 한 거예요. 우리 이주영 사장님은 아이의 비염 때문에 제품을 먹은 거고요. 우리 김지영 사장님은 어머님의 건강 때문에 제품을 어머님한테 사드린 거예요. 누군가는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누군가는 나의 건강 때문에 메나테크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했을 뿐인데 그 이후로 삶이 많이 변해진 거죠. 저희가 이제 원타임 피디 이상 여기서 말하는 성공자 직급이 되신 분들인데요. 참 이분들이 어디 가서 우리가 어디 가서 연봉으로 6천, 5, 6천 이상 1억 이상 받을 수 있겠어요. 그 정도 되려면 스펙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중에 이분이 아들이 셋이에요. 9살, 6살 10살, 7살, 5살인가? 그래요. 아들 셋 키우려면 아들 셋만 키우고도 정신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셋을 키우면서 본인이 올해 QP가 됐는데요. 더 나아가서 본인을 통해서 이분은 이제 보험 지점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셋 키우는 이 40대 사장님이 60대 이상 되신 지점장으로 성공하신 분을 컨택이 돼서 이분이 또 PD가 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 그룹 안에 있는 시스템과 더불어서 브랜드 체인지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오늘 들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인생은요. B와 D 태어나고 죽음 사이에 초이스 C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10년 전에 이걸 듣고 나서 고민은 했지만 선택해서 먹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진 존재고 어느 길을 가거나 그것은 자유래요. 그러나 그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우리 영어가 알파벳이 어떻게 돼요? 뭐부터 시작하나요? 에휴 그래 에이 내가 MBA나 한번 들어보자. 저는요. 왜냐면 우리 B, C, D는 있는데 A가 없어서 아휴 내가 한번 MBA 들었으니 MBS라도 한번 해보자. 아 그냥 삶이 너무 고민스러우면요. 앞으로 안 나가지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도 왔었고 많은 분들이 떠나갔거든요. 떠나갈 때마다 되게 안타까웠고 그분들이 그분들이 나중에 분명히 물어보는 건 지금도 이 사업을 하냐. 잘 된다 그러면은요. 말은 안 하지만 부러워하세요. 그런 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강의를 처음 들었던 아니면 어떻든 간에 음악까지 나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제품도 제품이지만 정말 저는 제품을 먹을래도 정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삶이 바뀐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의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나만 건강해지면 안 되잖아요. 나만 건강해지면 그냥 나만 좋아져도 그것도 국가에 기여하는 일이긴 하겠지만 일단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해져서 또 건강을 통해 그분들의 삶이 달라져서 이왕이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이왕이면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풍요로운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